1.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가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허름한 동네 골목길에서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붕어빵을 사려고 작고 허름한 노조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격표가 좀 이상했습니다. 붕어빵 3개에 천원, 한 개엔 300원이라고 쓰여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저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가격이 좀 이상한데요? 많이 사는 사람에게 싸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개는 300원인데 3개 사면 왜 천원을 받나요? 그러자 아저씨의 대답이 천원이 없어서 붕어빵 한 개밖에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싸게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많이 사는 사람에게 더 싸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랑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붕어빵 한 개밖에 살 수 없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손해가 오히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더 남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이상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들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계산법으로 하면 5 더하기 2는 7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계산법으로는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으로는 5 더하기 2는 5천 더하기 12바구니 여분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배고픈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5 더하기 2는 0입니다. 손해입니다. 어리석은 계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보면 0이 아니라 5천 더하기 12바구니 여분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주면 줄수록 손해가 아니라 배고픈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계산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주면 줄수록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계산법으로 풍요로운 하루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계산법으로 풍요로운 하루 되시기를 추건합니다.